하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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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? 고마있어? 305만 수 아 아니야 죄송합니다 저 어제 먼저 와가지고 하루 못 봤거든요? 근데 엄청 좋죠 계곡인데 사람도 없고 엄청 조용하고 물도 깨끗해 보여서 다 나요 지금은 8월 6일 8시 35분 안녕 예린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연아 안녕 안녕하세요 와 진짜 덥다 와우 이게 촬영할 때 입는 군복들 오늘 일병이신가요? 일병이신가요 아니면 일병 김예리 축하십니다 동요생인가요?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희도 비하인드 스토리 찍을 건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다들 실제 성격인 줄 알고 가몰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저요? 전부다 모든 캐릭터가 다 아 우린 말쓰기 누님 늦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좆밥일 뿐이다 하하하하 뭔 소리세요 하하하하 30분 늦었어요 큰일났어요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죄송해요 재우야 괜찮지? 아 이거 피를 흘러버려 하하하하 원래 잘 먹어 저희가 어떻게 누나한테 뭐라 할 수 있겠어요? 하하하하 실제 군대에서 찐빠였어? 하하하하 에이 군대장이었죠 아 진짜? 네 군대장 해가지고 짬 좀 차니까 생긴 거 아니야? 에이 군대장 짬 찬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큰일났어요 너무 더워요 오늘 저녁까지 어떻게 찍어야 될지 하하 하하하하 진짜 너무도 너무도 우와 폭염경복 여러분 진짜 너무 힘들 거 같아요 불에 뾰울 수가 났어요 이렇게 가끔 피부가 뒤집어지는데 그나마 이번에는 좀 덜 뒤집어졌네요 하하하 여기가 이제 원래는 청구는 수련원인데 이제 안 하셔가지고 지금은 되게 평화롭고 좋잖아요 막 잠자리도 날라다닌단 말이죠 근데 밤 되면은 진짜 싹 바뀌어요 안녕 우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이거 그냥 닭이 아닌가 봐 애완 닭인가 봐 안녕 실제로 전역한지 얼마 안 됐지 저 전역한지 지금 4년? 5년? 아 진짜? 5년 된 거 같아요 너무 군인 같아 댓글에서도 진짜 군인이냐고 옛날에 꿈이 직업 군인이었어가지고 하연이 엄청 이쁘 뭐냐 귀엽다는 소리가 많던데 하지만 실제로도 귀엽다 강예빈 일병님 예? 오늘 싸대기 때리지 않습니까? 예 신나요 진짜? 근데 그 연기 해봤어 싸대기 하나? 걱정.. 아니요 걱정돼요 근데 때렸을 때 언니 근데 때려봤잖아 어땠어? 이게 생각보다 한 번에 끝내야 된다고는 많이 들었는데 한 번에 가는데 가다가 계속 주춤하게 돼 헤헤헤 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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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때리고 있겠지 파이팅 오.. 구말숙 상병님 신발 묶어주는 거 오우야 오우야 뭔 뭐 어깨 고상 유튜버하면 좋은 점 혹시 애기 키우세요? 애기 키워요? 저요? 네 스티커 아니 그냥 저 포켓몬빵 잘못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멀리 가 마녀 아니야? 무중력 아니 정찬아 너무 조그만 거 아니야? 정치에 비해서 제 건데요? 거의 학생용 같은데 그거? 화이팅! 우리 우리 언니 봐 이거 연습해야 돼요 한 번에 딱 끝내야 돼 한 번에 다 끝내야 돼 여기 담당드리면 다시 해야 될 수 있으니까 제요가 묶어줬습니다 오빠 안녕 하와이 왔어? 하와이 왔어? 하와이 왔어? 앞에서 잘해 10시 19분 드디어 촬영이 들어갑니다 야외 씬 땡뼈시네요 화이팅 팬스님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팬입니다 진짜 아 네? 기분 엄청 크시네 병장님이시죠? 네 저 병장입니다 약간 찐파 병장으로 나오시던데 저한테 최적화된 캐릭터라고 해가지고 뭔데 했는데 아 실제 군인일 때 어땠어요? 저는 진짜 찐파였어요? 저는 진짜 찐파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진짜 멋있는 맞네 오늘 역할이랑 맞네 아닙니다 저 진짜 좀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9화부터 12화까지인데 12화 먼저 찍는데 12화에 아예 마지막부터 찍어요 첫 대사 귀청키 하지 말고 꺼지라고 너무 습하지나? 어쨌든 첫 대사는 X 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입니다 여기서 10시 갈볼게요 이제 완전체 가보였어요 3화 오늘 일부러 멋있게 어 살짝 해가 졌다 창호님이 분대? 분대장? 아니 분대장 선미님이 행복함 맞아 맞아 다른 중대도 많은데 왜 하필 저희 중대 롱도입니까? 상대방 공부할 수 없어 중대장님? 실제로 군대 왜 이렇게 하얘 실제로 군인일 때 찐바였으니까 아니면 카리스마 있었습니까? 음.. 호랑이라고 하나 호랑이요? 고말쑤 아 305말쑤 고말쑤! 305말쑤 악략 군대요? 아니 아니요 죄송합니다 우와! 나 이거 틱톡에서 봤어 까먹는 거 아 진짜 까져? 아니 그거 하고 있어 저는 지금 촬영 좀 하고 지금 엄청 오랫동안 서야돼가지고 가평 다이소를 가고 있어요 제가 내일 일본 가는데 오늘까지 초초스레 화장품을 찍어야 되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초초스레 근데 그걸 뭐지 집에서 안 챙기고 와가지고 오늘 정신없이 출발하느라 그걸 못 챙겼네요 언제 사도 부담 못 쓸만한 가격이니까 얼른 가서 사러 가고 있어요 다이소에서 개구리라고 개구리 개구리 베갯도 샀어요 이제 슬슬 다시 촬영장으로 갈 거예요 아까 전에 김밥을 먹었거든요 두 줄 가까이 근데 저녁은 도시락이래요 너무 더워서 입맛이 없는데 그래도 먹어야 돼요 다시 출발 수건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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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뾰족공댕이는 이런 거 힘들어요 뾰족공댕이는 이런 거 힘들어요 뾰족공댕이가 뾰족해 갑자기 이렇게 한주공댕이를 지탱해요 수건돌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징경맘려 화이팅 할까요? 네 징경맘려 화이팅 수건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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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시 8월 6일 9월 아유 8월 6일 9시 23분이에요 오늘 진짜 진짜 비교적 일찍 끝났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타임테이블을 이제 엄청 잘 짜가지고 아주 재밌었고 너무 더웠다 저는 이제 집 가서 밀크필름 대본 마저 쓰고 그 전에 찬물 샤워 싹 하고 잘 준비할 거예요 야식은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어요 먹고 싶은데 너무 더웠어가지고 입맛이 쓰려나 오늘 찍은 거 다 잘 나왔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.